내일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각 매장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할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으로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는 거죠? 네, 앞서 환경부가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졌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꼽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61억 개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용량을 40억 개로 35% 감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16개 커피 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함께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혼란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난감해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을 손쉽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카페 전문점 같은 매장들입니다. 환경부 규제에 따라서 음료를 외부로 가져갈 때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고 매장 내부에서는 머그자리나 유리잎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앉았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위생이나 용량 문제로 매장 내에서도 플라스틱 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우선 이 플라스틱 컵을 대체할 만한 유리잔이나 머그잔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컵을 사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또 머그잔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거지 양도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이고 업무 양까지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 고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계도 기간 동안 자발적 협약을 맺은 매장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회용 유리잔을 고객들에게 권유한 경우가 44%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자, 이런 고민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소규모 카페들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장 규모도 적고 또 자본금도 적은 경우가 상당한데요. 가뜩이나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이런 카페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데 일회용 컵 사용으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고민이 큰 모습입니다. 환경 보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비용이나 준비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나 현장의 혼란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각 시도 재활용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괄적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